아직은 겨울 찬 바람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남도 곳곳에서는 봄꽃들이 봄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 홍매아는 물론 다양한 봄꽃들이 하나 둘 피어나고 녹차밭도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주변에 붉은색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이겨낸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짙은 꽃향기도 마음껏 맡아봅니다. 인근 절 앞마당에는 목련 꽃봉오리가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사람 보기가 어려웠던 시골마을은 봄 나들이객이 찾을 생각에 한껏 들떠 있습니다. 한 일주일 후이면 청매, 홍매 다 시즌입니다. 그때 되면 놀러 오시면 참 좋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녹차밭이 연두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막 도단한 어린 찻잎에는 싱그러운 윤기가 흐릅니다. 작년에는 냉해가 심해가지고 수확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비교적 이런 기후라면 굉장히 좋을 걸로. 봄에 설의만 내리지 않는다면 4월부터는 최상급 녹차인 우전차 수확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봄꽃 축제도 다음 달부터 줄지어 개최됩니다. 다음 달 10일 전남 광양매화축제를 시작으로 구례 산소유축제와 경남 진해 군항제 등이 이어집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